하왈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오늘도 열심히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Among Us 스켈드홈. 각종 크루워들이 소환이 됐구요. 어? 자, 미션을 합니다. 엄마와 함께. 자, 전선 연결 딱 해주고. 이거 왜 안되지? 엄마! 그거 색깔별로 맞추셔야죠? 그래, 우리 아가 똑똑하구만. 아이고. 아우. 요놈아 아이디카드는 왜 맨날 안되는겨. 에잇. 에잇. 자. 잠깐만요, 엄마.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스무스하면. 슉! 에잇. 이거 뭐야. 엄마보다 애기랑 패시의 미션을 다 아는답쇼. 어? 흐흠. 으흐흠. 아악! 헉. 벤트를 타고 올라온. 흑사병 의사 임포스터. 으흑. 방금 시체 썰렸어요. 흐흑. 잠깐만. 엄마 어떡해요. 임포한테 직접 찔린 건 아니지만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아요. 어? 엄마! 왜, 왜 그러세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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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으흑. 괜찮다. 으흑. 아이고. 일단은 베이비 노랑이 시체를 신고합니다. 파랑이에. 저, 제가 봤어요. 저, 검은 아저씨가 인포예요. 으흑. 자식이가 왜. 으아악. 일단 인포. 검정색이 인포였던 거는 확실했고. 어, 이 엄먹어서 우주선 아는 축제 분위기인데. 상처가 깊어가지고 회복이 좀 힘든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어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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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게 이제 다같이.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어몽어스 크루원들. 호호호. 좋았어. 미션. 컵플릿. 허하.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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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왠지 엄마가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은데요 엄마 엄마? 엄마 주무시나? 엄마야 일어나보세요 엄마 정신째려보세요! 엄마! 아가 괜찮아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거야 결국에 그 치명상으로부터 회복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이고 그 원리팻도 안타깝게 지켜보는데 응? 뭐죠? 전선을 잔뜩 끌어와서 띠띠띠띠띠띠띠 뭐죠? 헐 우와 원리가 그 자기 몸에 전선 연결해가지고 엄마를 치료하고 있어요 어? 뭐야? 엄마가 어? 살아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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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 엄마아! 하하하하 어이?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어? 어? 엄마아! 살아있을거라 믿었어요 저는 엄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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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설마 월리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대신 엄마를 살린건가요? 어? 배터리 방전됐고 엄마아! 엄마아! 아아! 이건 완전 감동이네요 자! 다음이야기입니다 어... 하양이와 민트사진이 있는데 뭐죠? 어? 헉! 주왕이는 일단 임포스터입니다 그때 등장한 민트 도너츠 맛있쩡! 으음, 냠냠냠냠냠냠냠 안냠냠 흠! 역시 도너츠는 한입에 꿀컥해야지 잠깐만 제 주왕이.. 심상치 않은데여? 나와봐 임마! 아들은 앞돌보로 보게된 지가!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 민트 하아 아..맞네맞네 아 트루원을 짝사랑하는 임포스터라녀 이거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으음... 아니.. 아유..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아유 진짜 안된다 아이고 하하 민트씨 제가 왔습니다 해결사 저 이거 잘해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잘 봐요 요거를 싹 해가지고 찹 찹 찹 어때요? 참 쉽죠? 어? 아하 뭐 이정도 놀고 놀라고 그러세요 별거 아닙니다 에헤헤 아 아 제가 민트씨 제가 좀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이거 이따가 방에가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아 발 그래 어 미안해요 주황씨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어 어떡합니까 아 저 임포스터인데 이제 고백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바로 깔고 말았어요 이거.. 차이였대요 아니 설마 여기 유분이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이 있다? 에이 설마 뭐야 이게.. 난리났다! 긴급 소집! 에라잇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어 이게 뭔일이여 갑자기 이 평화로운 스케이더에 무슨 사리사건이냐고 저 주황놈이 죽이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 보세요 진짜 겨우 살았어요 제가 자작이에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신고한거라고요 나 아니에요 이 버스에겐 사형을 하하 나 아니라고요 YO 하하필 빈트와 하양원이 같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안그래도 아니놈는데 창피effective 많이 꽂게 보고 있었는데 참을 수 없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하하하하 아이 실수해버렸네 하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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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주황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어 어어 그때 어드민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빨강 어어 어어 얼레 정기실 잠깐 일로와봐 자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수 어어 뭐야 큰일났다 대참사여 대참사 잠깐만 하얀색이 아니라 민트가 죽었다 어? 응? 민트는 너가 죽인거다 하얀색 어어 이게 뭔일이야 어어 어어 이게 왜...왜...내 손에 허헣 하하핳 민트식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된 하얀의 인데요 또 나 아니에요 나 나 나 나 나이라고요 저 자식이 우리 민트식이겠다고요 오오오오!!! 이뤄쌍은 내 모든 계획은 완성되어간다 어? 음... 총을... 들고 있고 자, 좋은én 생각이 났어 바 говорить 트리플케임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니가 인포였구나 이 자식아 아으아 내려 놔 에 Obs. 쟤 쟤 어 어 어 큰일 날 뻔 했네 어우 쉬г을 뻔했어 이겐 좀 위험했다 헤헤헤헤헤 허핳 kh 미루 써 이루어쓰 임시 임포스터님의 최줬승리다 하하핫 하하 firefight 꿈과 희망도 없었듯 안녕하십니까